둘이 데이트나 왔나봐요 여기 우리 밥 먹을 거예요? 네 여기 중국집이에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 잘 있어요? 특별한 손님인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? 네 그거 필요 없는데요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특별히 룸을 내주셨나봐요 지금 못 먹고 싶어 아 그리고 저희 아들 와있는데 아 그래요? 에바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? 네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? 네 적극적이시네요 사장님이 아니 지우도 적극적인데요 어 왔어 에바하고 자리를 놀고 네 그래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야 너도 이팔 봐줬네 봐봐 에바 여기 여기 흔들려요 에바 얘는 반대인데 얘 왼쪽에 빠지고 너 오른쪽에 빠졌어 학교는? 학교요? 어 안 가고 싶어 학교? 학교 아직 안 가 뭐가 뭐가 못 알아들었어 아빠가 못 알아들었지 얘가 못 알아들었지 아 아빠 잘못이다 너 아빠 편이야? 응 어 어? 이거 한번 태블릿 한번 볼래? 빨리 타? 같이 볼래? 식사 기다리는 시간에서? 응 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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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가 너에게 전투살을 줄게 여기서 니네 안 가야지 왜? 쟤 이리와 왜? 왜? 쟤 이리와 왜? 쟤 이리와 쟤 이리와 쟤 이리와 쟤 이리와 쟤 이리와 쟤 이리와 야 원래 니네들 놀면 그렇게 가까이 놀아? 어 어 깨우 그냥 저쪽에 앉아 저쪽에 앉아서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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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게 앉아야지 또 가까이 오네 또 가까이 오네 아예 의자를 끌어오네요 계속 질투하시네 뭐 어땠어 그 생각이 있죠 그냥 입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장난치고 있어 애들이야 그냥 놀으라고 놀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지 너 뭐해 어우 둘이 잘 노네요 바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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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여기 난리예요 맛있겠다 이거는 우리 에바거 미래의 우리 며느리 아 아 아 어떻게 먹어요 우리 며느리 몇 뱀 헐